클리어률 0.59% 신기록은 59초입니다 아하 뭐지? 아하 오케이 오케이 저거 방금 스핀 점프를 해줬어야 돼요 아하 그걸 못 밟냐 이거는 뭐 리셋용인가 아니면 맵을 확인하는 용인가요? 리셋 겸 맵 확인하는 용 크다 그래 한 번 더 밟아야 되지 그렇지 아하 좋아요 일단 중간 세이브 찍었으 아하 빡센데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하하 무시무시하다 저건 또 무엇이냐 으아 으아 사람 살려 와 방금 이대로 넘어갔으면 됐네 동혜 형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가자 밀고 빵 좋아요 뭐지? 아하 저기 저기 톱니에 아마 은폐블럭이 숨어져 있을 겁니다 아하 스프링 점프야 스프링 점프야 빵 기가 막혔구요 야 솔직히 이렇게 봐도 몰라 이거 뭐야 이거 뭐냐 보이지가 않아 간다 아 여기 바닥에 하나 더 있구나 간다 아 여기 바닥에 하나 더 있구나 "; 야 스프링 없어 친구 나 스프링 없는데? 아 스프링이 없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으 끅어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자 가는거야 아 좋아 그렇지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